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송원아입니다. 오늘 전국에 황사로 시야가 탁해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주말인 내일까지도 황사 영향을 받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쌀쌀하겠으니까요. 아침저녁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시고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농작물이 냉해를 입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되고 있지만요. 강수량이 많지 않아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주말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7도, 광주 8도, 대구 8도, 부산 10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8도, 광주 16도, 대구 16도, 부산 15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지상의 기도를 보시면 중국 북부지방에 차곡 건조한 고기압이 자리해 이 고기압이 서해상과 동해상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로는 북서풍과 북동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이 두 바람이 모여들며 주변보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전남권과 경남권 젤도에는 오늘 낮 동안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위성 수증기 영상에서 보여지듯 주변보다 어둡게 표현된 건조공기가 파고드는 흐름으로 인해서 발달한 고도 3km 부근 계약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계약골이 지나는 내일 새벽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젤도에 비는 이어지겠고요. 강원 산지와 전북 동부, 경북권 남부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5-20mm, 젤도는 5-10mm가 되겠고요. 그 밖의 전남권과 경남권에는 5mm 미만입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산둥반도를 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늦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도 고기압 흐름을 따라서 북서풍과 북동풍이 만나는 가운데 낮 동안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더 오르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상 부근에 작은 저기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고도 3km 부근 계약골이 지나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충남권 남부 내륙과 충북, 전라권, 경북권, 경남 서부에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비가 내리는 시간과 강수량이 다르니까요. 항상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아침 안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강원 산지에는 내일 오후까지 차고 습한 동풍이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며 만들어진 낮은 구름이 태백산맥 산월이에 걸리며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주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지만요. 강수량이 적어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바깥활동 나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작은 불씨가 큰 물로 번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북쪽에서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계속해서 유의하시고요.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에 대한 자세한 예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서쪽에서 밀려온 찬 공개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은 어제 아침보다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2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경기북부와 동부, 강원내륙과 산지에서 영도 안팎을 보이면 쌀쌀하겠습니다.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11도에서 1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쌀쌀한 아침과 포근한 낮에 대비해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셔서 환절기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 먼바다와 동해상,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제도 해상에 풍량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길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남해 동부 먼바다에도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고 물길이 높게 일으면서 이렇게 풍량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에는 내일 오후까지 너울이 예상됩니다. 동해 먼바다의 물결이 동풍을 타고 먼거를 이동하며 높아져 해안가에서 강한 위력으로 갯바위나 방파들을 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